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3번 다음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차로는 백색실선 이래요 그죠 여기 여기 백색실선들이 보이고 있어요 차로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백색실선 차로 변경 못합니다 골라 볼까요 2차로를 주행중인 화물차는 1차로로 차로 변경할 수 없죠 차로 변경 불가해요 2차로를 주행중인 화물차는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차로 변경 불가하니까 3차로에서 가속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어요 차로 변경 불가합니다 가속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있죠 보면 가속차로에서 가속차로구요 1 2 3차로 잖아요 이 보면 본선은 다 차로 변경 안되는 거구요 가속차로에서 3차로 요게 들어갈 때 요거는 차로 변경 가능하죠 3차로에서 가속차로로는 못 들어오죠 백색실선 점선 구간이니까 점선에서 실선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4번은 맞는 얘기네요 모든 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는게 아니죠 차로 변경 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차로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2번 2차로로 주행 중인 화물차는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과 4번 가속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번과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734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왼쪽으로 차로로 변경해라 라는 큰 노면 표시가 보이고 저 앞에 역삼각형 표시가 보여요 저 역삼각형이 뭐죠 이거 양보 표지죠 양보 노면 표시입니다 요 상황이고 트럭이 갓길에 정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트럭이 왼쪽 차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보죠 우측 전방에 화물차가 갑자기 진입할 수 있으므로 경음기를 사용하며 속도를 높인다 우측 전방 화물차가 갑자기 진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경음기를 사용해서 속도를 내가 빨리 가요 왱 빨리 가요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해지죠 그래서 속도는 감속을 해서 주의해서 운전을 해줘야 되죠 빵빵 해주는 건 또 여기선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차가 일로 진행하고 있다 이거를 트럭한테 알려주는 거죠 2번 신속하게 본선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 변경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행하는 차에 주의하면서 흐름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신속하게 하는게 아닙니다 틀렸구요 본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 변경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본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에 주의하면서 합니다 맞구요 속도를 높여 본선 차로에 진행하는 차의 앞으로 재빠르게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 변경 어떻게 한다고요 차의 뒤로 합니다 앞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재빠르게 변경하고 이러면 위험합니다 급차로 변경이 되는 거죠 5번 우측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의 앞 상황에 주의하며 진행을 한다 여기 주차된 화물차의 앞이 보이지 않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주의하면서 사행을 해줘야겠죠 이거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가장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3번 본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한다 그리고 우측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의 앞 상황에 주의하며 진행한다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35번 다음과 같은 지하차도 부근에서 금지되는 운전 행동 두 가지는 했습니다 금지 되는 거에요 지금 지하차도 들어갈 때 뭘 하면 안됩니까 차로 변경하면 안되는 거죠 이거 앞지르기 차로 변경 둘 다 안되는 겁니다 앞지르기 안되는 거구요 전조등 켜야 되죠 차폭등 미등 켜서 요거에서 암수는 최소화 해줘야 되구요 경운기 사용 가능합니다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차로 변경은 금지되어 있죠 앞지르기 하고 차로 변경 금지되어 있어요 왜요 백색 실선 구간이니까요 따라서 금지된 운전 행동 두 가지는 앞지르기와 차로 변경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736번 다음 상황에서 안전한 진출 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우측 감속차로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차량 한 대가 보이고 있고 전방에 트럭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측 방향 지시등으로 신호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차로 변경한다 맞죠 차로 변경할 때 우측 방향 지시등으로 미리미리 신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번 주행차로에서 서행으로 진행을 한다 주행차로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면 안되죠 주행차로에서는 정속으로 주행을 해주고 감속차로 진입해서 서행으로 진행을 해야죠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속도는 여기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줄이시면 안 돼요 주행을 빨리빨리 해줘야죠 틀렸고 3번 주행차로에서 충분히 가속한 후에 진출부 바로 앞에서 빠져나간다 진출 바로 앞에서 빠져나가면 이게 뭐가 돼요 급차로 변경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감속차로를 이용하여 서서히 감속하여 진출부로 빠져나간다 그래야겠죠 이쪽 감속차로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서서히 감속을 한 다음에 빠져나가야겠죠 맞는 얘기네요 우측 승함차의 앞으로 나아가 감속차로로 진입한다 이 차 앞으로 들어가서 속도를 줄이는 게 좋아요 이 차 뒤로 들어가서 속도를 줄이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안전할까요 당연히 뒤로 들어가서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하겠죠 앞으로 나가서 우욱 나가서 갑자기 또 감속차로 진입해서 속도 낮추고 그러면 이 차가 싫어하겠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안전한 진출 방법 두 가지는 우측 방향 지시등으로 신호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한다와 감속차로를 이용하여 서서히 감속하고 진출부로 빠져나간다 1번과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737번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진행 중이다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편도 2차로 구요 고속도로예요 양방향 4차로겠죠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우측에서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트럭이 있고 승용차 있고 중앙 분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차로 변경 가능한 이런 점선 구간이네요 보죠 전방에 화물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그죠 화물차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합니다 왔고요 우측 차로에 승용차가 합류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준다 승용차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줍니다 또 왔고요 전방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우측 승용차 앞으로 차로 변경한다 차로 변경 어떻게 한다고요 그 차의 뒤로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 앞지르기를 우측으로 한대요 화물차 앞지르기 하려고 이렇게 우측으로 앞지르기는 또 어디로 하는 거예요 좌측으로 하는 거예요 우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좌측 뒤로 하는 거예요 얘는 우측 앞으로 하러 있으니까 둘 다 틀렸네요 4번 합류 도로 근처이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죠 속도를 줄여줘야 되죠 2번과 4번이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렸고 5번 우측 차로의 승용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전방 화물차와 거리를 좁힌다 매너가 아니죠 배려운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입할 수 있도록 거리를 넓혀줘야 되죠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1번 전방의 화물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그리고 우측 차로의 승용차가 합류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2번 1번과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138번 전방의 저속 화물차를 앞지르기 하고자 한다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전방에 지금 110km 도로인데 화물차가 있어 가지고 속도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보죠 경음기나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앞차가 양보하게 한다 경음기 상향등을 계속 쓰는 거 이거 좋지 못한 매너입니다 이거 계속 반복되게 되면 또 보복운전 같은 거 또 난폭운전 같은 거 이렇게 입건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전방 화물차의 우측으로 신속하게 차로 변경한 후 앞지르기 한다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는 거라고 했고요 신속하게도 하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해야 되죠 틀렸고요 좌측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좌측 차로로 진입하여 앞지르기를 한다 그래서 앞지르기 하기 전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방향 지시등 미리 미리 켜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4번 좌측 차로에 차량이 많으므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는다 맞죠? 좌측 차량에 차로에 차가 많아서 끼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주행을 하면 돼요 답답하더라도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오히려 내가 사고가 납니다 무리하게 앞지르기 시도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전방 화면 차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간 후에 앞지르기를 한다 최대한 거리를 멀게 한다면 해야죠 그래야 이 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 속도를 내고 이러면서 부딪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멀리 거리를 확보합니다 틀렸죠?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좌측 차로로 진입하여 앞지르기 한다 3번과 좌측 차로에 차량이 많으므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는다 4번 3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39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우측 도로로 진출을 하고자 한다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진출을 하려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본선이고 여기가 이제 진출로가 되겠습니다 진출로를 지나친 경우 즉시 비상전망등을 켜고 후진하여 진출로로 나간다 지나가다가 지나갔어요 그럼 딱 서가지고 비상깜빡이 켜면서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진짜 위험한 거죠 진출로 지나갔으면 계속 진행을 일단 하고요 다음 진출로에서 빠져나가는 게 안전합니다 후진 틀렸어요 급가속하며 우측 진출 방향으로 차로로 변경한다 급가속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상황에 맞게 우측으로 진출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아주 정확하게 정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진출로를 오인하여 잘못 진입한 경우 즉시 비상전망등을 켜고 후진하여 가고자 하는 차선으로 들어온다 후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후진 나오면 틀린 거예요 진출로에 진행 차량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을 해야 된다 맞죠 이거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뒤에 차가 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사각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차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켜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요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상황에 맞게 우측으로 진출한다 그리고 진출로에 진행 차량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을 한다 3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240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올바른 판단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보니까 표지판이 이렇게 있고요 나가서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표지판이 보이네요 나가서 또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볼게요 3차로를 주행하는 승용차와 차간거리를 충분히 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진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3차로 주행하는 승용차와 간격을 충분히 둬야 되죠 차들이 막 껴드는 상황이니까 차간거리를 충분히 둬야 되겠고요 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공항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3차로로 깨어들 것에 대비를 한다 보면 여기 인천공항이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아마 공항을 가는 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3차로로 빠져나와서 공항 방향으로 나가겠죠 3차로를 깨어들 것에 미리 대비를 해줘야겠죠 바로 처음부터 3차로에 달리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 본선에서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죠 대비를 해줘야 되죠 맞아요 2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3차로로 급진입할 것에 대비를 한다 이 차들이 갑자기 끼익쓰거나 또 지나쳐가지고 갑자기 감속하고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이 하얀색 차가 정지를 하려다가 오른쪽으로 확 튀어나오는 이런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해주면 좋죠 급진입이라고 그러는데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구요 2차로에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할 수 있으므로 3차로의 앞차와 거리를 좁혀야 한다 안되죠 이거 배려운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속도를 줄여주고 앞차 끼어들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줘라 하는 거죠 틀렸고 2차로로 주행하는 승용차는 3차로로 절대 차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절대 차로 변경하지 않는다 세상에 절대적인 게 거의 없죠 특히나 운전에서는 더 그렇죠 2차로로 주행하는 승용차는 3차로로 아까처럼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인천공항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차로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변경 안 할 거야 그리고 3차로로 쌩 밟고 이러면 사고나죠 안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판단 두 가지는 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공항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3차로로 끼어들 것에 대비를 해야겠고요 2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진입할 것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1차로로